자, 여덟 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. 자, 이한과 이반은 친구예요. 그 두 명이니까, 주어가 두 명이니까 아 라는 복수형을 썼죠. 그들은 친구들입니다. 지금 이 앞에다가, 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자를 쓰면 여러분 고유명사라고 해요. 그게 뭐냐면,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고 약속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거는 우리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모여서 아, 여기는 서울이라고 이름 짓자 한 거잖아요. 우리 이름도 다 그렇죠. 그죠? 뭐 철수, 뭐 민수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이름 짓자하고 약속한 거죠. 그런 약속한 이름 앞에는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. 소문자 아니라 I라는 거 대문자 썼죠.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우면 I, E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. 나중에 발음을 알면 되니까 자, 그들은 day, 그들은 see, 본다 라는 뜻이죠. 뭘 봐요. bear, 봄을 봤어요. 어디서? in the woods 하면 숲에서 봤어요. 그죠? quickly, I는 빠르게 climb, 올라갔어요. 올라가다. 어디로? a tree, 나무로. 그리고 hide, 숨었어요. 자기 혼자? 어, 숨다란 뜻이죠. 여기가 주어가 3인칭 단수. 나, 너, 아닌 그 사람 한 명이니까 S가 있어야겠죠. hide 또 S가 있어야겠죠. 그러나 이반은 이반이네요. 이반은 cannot 할 수 없다 뜻이죠. cannot 할 수 없다. 이반은 할 수 없었어요. climb,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. 올라갈 수 없었어요. 나무에 그는 play, play dead, 죽은 척 하다 라는 뜻이에요. 죽은 척 했어요. 어디에서? on the ground, 땅에서. 올라갈 수 없으니까. 땅 위에서. the bear whispered, 곰이 whispered, 속삭였어요. something, 어떤 것을 속삭였어요. 어떤 것. to, 이반, 이반에게. and, 그리고 walk away, 걸어갔어요. 이, 이 안은 comes down, 내려왔어요. comes down, 내려왔죠. from the tree, 나무로부터. from은 뭐뭐로부터. what did the bear say? 자, what은 무엇이라 뜻이죠. 무엇을 the bear 곰이 say 말했니 라 뜻이죠. 곰이 무엇을 말했니? he told me 그는 told me 나에게 말했어. 나에게 말했어요. 뭐라고? not to trust. 믿지 마 이 말이죠. 나, 나, 신, 하지 말아 뜻이거든요. trust. 믿지 마. a person. 누구를. 사람을 믿지 말래. 어떤 사람. 이제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. leave a friend. 친구를 두는 사람. leave. 남겨두는 사람. 어디에? in danger. 위험에. 위험한 상황에 친구를 두는 사람 믿지 말래. 이런 교훈을 준 거죠. 곰이. 그죠? 여기까지 애쓰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chegar이 1 3 5 5 6 5 6 2 6 감사합니다.